아이고 태풍은 또람떼놓고 코로나 날리고 저 상점들 뭔 문턱거빈 천으로 쓰러뜨끈 아이고 괜한 말이오다 괜한 저기 저 식당들에 강 먹는 건 몇 시 이후로는 뭐 되는디 있고 안되는디 있고 저 불렁돌 먹는디들은 헛설긍해도 코로나인에도 장시가 되는디 그걸 아니여요 그저 저 초자강 미식은 먹고 커는 식당들은 아이고 문들 덮어불멍이고 장시 설룩을 주어먹들 울멍시름은 그 외관장 놓는걸 어떤 헐꼬 꽉이 거이사름아 도심지이신 식당이나 하는지 남시가 오토바이 운행보내기도 하고 커주마는 저 시장서 장시하는 분들은 어떤 그걸 오토바이 그걸 못하는 동네 사람들은 아예 상점문을 더 크게 생겼대느니 강먹어사 되는 동네인지 겨우 더 커야 돼요 세상에 이거 양 원형은 세상도 과부된 어디여 이수각이 이거 이거 모서운 이거 전염병도랑 이런 일이 이식하므댄 원생각을 허이수각이 에이거 견디 또 태풍은 암쩔느고 비도 출출 오는디 탕수육이나 오나 시켜먹어까 아이고 점심 먹엉 도라진지 어느 만이나 대참 미식은 또 불렁혀 말켜 허이수각이 점심에게 라면 쏠망 밥 조망 그자 든든하게 먹으시믄 말주 미신또 탕수육이여 미식이여 불렁현네 임수가게 밥은 인여기 조망 먹었고 난 라면 맥가랑 먹은 설렙이여서 아이고 우선 이시민 존약도 이제 날도 안 좋을 거 담고 그인 인측 출력 먹엉을 전해 임신한 경헌 중 앞서 경헌 국경 난 원 요새 원칠댕기당 보면 영 날 국국 안 좋을 듯 그 오도바돌레 영 이거 댕기는 어른들 보면 걱정돼요 그저 차 탕 댕기는 것도 이거 날 안이 좋으면 안전운전 안전운전 허멍 좀 위험한 일들이 혼두 번이 아닐건디 그 오도바이 탕 댕기멍이 거게 허당 학끝의 영 사고라도 나면 어떤거 고난냥 놈이 집 아들들이라도 간에 봐가면 막 속아파 쒸겹팽 놈이 오도바이 타는 아이들 아들 닮으신 걱정하려니까만은 서방패 속으로 걱정하려니까만 아이고 점심 먹은지 얼마이나 돼 수가 그나 그 라면 맥가랑 먹은 설렙이 들으니까 전약 인측하여 죽겨나니임 수가게 그 난 이서법사 건거고 점 이거 미식어 짜장을 부르나 짬뽕을 부르나 독튀김걸 시기나 미신 피자떡을 미식어 시기나 하는 것도 이제 취향대로 하는 건 주운디 이거 이거 그 이거 하는 사람들 와리게 그 자 전화형 곧돌아서면 언제오람쎄요 곧돌아서면 출발해 있어요 곧돌아서면 아직도 아니 왔어요 멍 그거 양 자꾸 재촉해 가면 와리멍 이거 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할거 난 저 안전하게 우세이요 하고 짜장도 화썰 면발 불어도 양도 하고 그냥 먹을만하여 원 골채 부지런 저들 어 참 원래 이 저 리어 화중 요요 이 청요리는 이 사람아 요걸 시켜 먹어서 그냥 먹는 건 별로요 닭 불렁 먹어서 맞쫌고 난 정요리 뿐이까 요샌 이게 이걸로 안이 되는 게 어서보 난 신유작인 어디 타르비에 나와 미식어 고는 거 보 난 우리나라가 이거의 민족이여 너멍돌 이젠 이걸로 안이 되는 거여서 그저 미식어 블루민 착착착착 허영 다 집앞고 이걸 해주는 세상이 원한 어느 만에나 세상은 좋아져 수각에 관한 이거 코로나리구로 이연 서문 이것들로 이연 좀 우리 택배 기사님들이나 좀 짜장 배달라는 어른들이나 어디 독튀진 거 배달라는 어른들도 고생이 하우다게 정답은 와 코코라다 뱀시다게 난 이제 칼먹이 다방들에 가크라 그뒤강 저 현장한테 미식으로 하나 불 놀이네 아주 미식 말 내가면 뭐 거룩 저건들이 부르려나 가면 오도만 걱정이야 미식 뭐 미식은 걱정이미식 현장 현장 오늘은 가네도 날 안좋우 난 다방 인측덕궁 집이 가게 오늘랑 출근하지 맙서게 그뒤 들어야자 놈인 가네도 참 아방신들에 들어가려는 못하고 속으로 선가셔 저들지 마라 그뒤 나가 VIP곡 이사름아 그뒤 혼잔이라도 풀진 목을 매는 아이들이란 저들지 마심 조작은 인형 혼자 굴레고둥 먹으심 아이고 그뒤강 저 탕수유기염 이시거에 불러도랬네 먹읍서 난 오늘 양장피에 깐풍이나 불러먹음 좋거다 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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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